1446년 9월 세종대왕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훈민정음을 반포한다 하측민이나 분여자들이 쓸 익히기 쉬운 천안 글자 양반 사대부들이 훈민정음을 이르던 말이다 서기 1400년 조선은 중국의 글자 한자를 쓰던 나라이다 하지만 한자는 양반이 익히기에도 20년이 걸리는 어려운 글자였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 글자를 모르기에 죄가 왜 죄인지 몰랐다 글자를 몰라 억울한 죄를 호소하지도 못했다 세종은 이런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고 세종은 문자학, 음성학, 천문학 등 모든 분야의 학문을 연구한다 이는 중국을 향한 도전이었고 양반 사대부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세종은 계속해서 글자를 만든다 과로로 인해 눈까지 멀어버리면서 그리고 1446년 28글자의 훈민정음이 반포된다 사람의 발성기간을 본따 만든 과학적인 글자였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았던 이론적으로 완벽했던 글자였다 백성들은 누구나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죄가 왜 죄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억울한 죄를 글로 작성해서 호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글자는 양반 사대부만의 것이 아니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유일한 글자이며 외세의 침략에도 우리의 전통을 지킬 수 있게 했었던 글자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세계인에게 우리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하는 글자였다 이후 1910년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에 의해 한나라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1913년 한글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다 아멘